안녕하세요. 비피랩 코딩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돌고래와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박쥐, 풀을 사정없이 갉아먹는 메뚜기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정답은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리에 일정한 진동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초음파란 이러한 진동이 1초에 2만 번 이상인 소리를 말하는데요. 인간은 초음파를 귀로 듣지 못하지만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초음파를 발사해 돌아오는 신호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요. 잠수함은 초음파를 활용해 장애물을 비켜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두이노로 초음파 센서를 작동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먼저 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아두이노 보드 전파선 마지막으로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조립에 앞서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에는 4개의 핀이 있습니다. GND 핀, 에코 핀, 트리거 핀, VCC 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GND는 마이너스급, VCC는 플러스급입니다. 트리거 핀은 트리거의 약자로 방어세라는 의미입니다. 총에 있는 방어세래? 받아들이는 핀입니다. 에코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 초음파 센서는 이쪽에서 초음파를 발사하고 여기에서 반사된 초음파를 받아들입니다. 자 설명은 끝났으니 바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의 GND와 아두이노의 GND를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VCC를 아두이노의 5V에 연결해주세요. 다음 트리거 핀을 디지털 3번 핀에 에코 핀을 2번 핀에 꽂아주세요. 자 벌써 조립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코딩을 하러 가봅시다. INT 명령문으로 변수를 선언해주겠습니다. 오늘의 변수는 에코 핀과 트리거 핀이죠. 두 핀의 번호까지 지정해주고 이제 보이드 셋업에서 시리얼 통신을 9600bps로 하라고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핀 모드 함수로 입출력을 지정해주겠습니다. 트리거는 발사하는 핀이니까 출력이겠죠? 그리고 에코 핀은 반사된 초음파를 받는 곳이니까 입력이 됩니다. 이제 보이드 루프에서 반복할 명령문을 입력해주겠습니다. 전부 디지털 핀에 꽂았기 때문에 디지털 출력 명령문이 디지털 라이트를 써주었습니다. 만약 아날로그에 꽂았다면 아날로그 라이트가 되겠죠? 일단 트리거 핀과 에코 핀 모두 로우 값을 주어 끄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300 딜레이를 써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리거에서 초음파를 발사하라고 써주겠습니다. 하위 값을 주면 전기가 통해서 초음파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1초동안 유지하라고 딜레이 100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끄라고 명령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명령문은 처음 사용하는 명령문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unsigned long time pulse in echo pin high를 써주세요. 대소문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pulse in의 경우 l과 i를 잘 구분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어 unsigned는 양의 정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양의 정수요? 그럼 음의 정수까지 쓰겠다는 건 signed겠네요?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써온 int는 마이너스 값도 가지고 있죠? unsigned가 붙으면 음수는 쓰지 않고 양수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빼고 32,768을 두배로 곱한 양수 0부터 65,535까지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long입니다. 표로 보면 long과 int의 차이가 보입니다. long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int가 아니라 long을 쓰는 겁니다. 자 차이면 그냥 시간이구요. 그 다음 펄스 인을 봅시다. 여러분 펄스의 뜻이 뭔가요? 네 맥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동 파동이란 뜻도 있죠. 소리는 파동이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이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거니까 입력을 뜻하겠죠. 그 다음은 에코핀에 전원을 넣으라는 예약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양의 정수로 된 큰 타임이란 변수입니다. 펄스 인이란 명령문으로 에코핀에 전원을 넣어줄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에는 플롯 디스턴스 플롯 곱하기 340 곱하기 시간 나누기만 그리고 나누기 2를 써주세요. 플롯은 저번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써봤죠? 정수가 아닌 실수를 변수로 선언할 때 쓴겁니다. 당연히 거리는 한자리로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플롯으로 써준겁니다. 340은 소리가 1초에 340m로 가기 때문에 써줬고 만으로 나눈 것은 센티미터로 표현하라고 나누어준겁니다. 그리고 2로 나눈 것은 편도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나누어준겁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셨죠? 사실상 이게 끝입니다.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서 디스턴스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써주겠습니다. 자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내라고 명령해주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을 한 다음 업로드를 해볼까요? 자 툴에 가서 시리얼 모니터를 켜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손의 움직임에 따라 거리가 바뀌는거?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리가 계속 바뀝니다. 코딩을 할 때 대소문자와 괄호, 세미콜론을 잘 적으시면 여러분도 다들 성공하실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재밌는게 생각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